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적어놓고 일단 선배님도 오면 저희 또 회사가 또 선배님들한테 말 못하고 그런 거 꽉 막힌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그럼요, 그럼요, 저희 회사 정확한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를 하고 고쳐나가고 그래야 택진이 형 옆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 저는 목표가 택진이 형 비서예요 어? 저... 저... 저는 택진이 형 비서예요 어, 저 택진이 형 오른팔 아, 네 아, 뭐예요? 택진이 형 엉덩이란 소리가 들어요 아, 좋아요 저는 택진이 형의 질퍽 자, 하나, 둘, 셋! 택진이 형의 질퍽